네 안녕하세요 저스트입니다. 저희는 갓세븐으로서 2015년 그리고 2017년 KCON JAPAN에 참여했었는데요. 그렇죠. 저는 일단 2017년 팬들과 함께하는 후쿠부쿠로 타임이라는 게 있었어요. 근데 카메라가 지옥한 팬분께 프러포즈를 하는데 제가 같이 놀자고 요시요시 하고 부끄러워서 잭슨이 무대에서 내려가지 않았었어요? 네 무대 뒤로 막 달려가고 근데 되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도 한 2017년 정도의 그때 기억인데 마크랑 저랑 MC를 보다가 마크가 Let's KCON 하는데 Let's KCON에서 약간 음이탈이 조금 많이 나서 웃음 참기가 좀 힘들지 않았습니다. 부끄러워ại 감사합니다.